안녕하세요. 판례공고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5일자 판례공고 민사 개정법과 계약갱신 요구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63-229 판결입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건물 인도 사건이고요. 원고가 임대인이고 피고와 임차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된 사건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0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날짜가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0년 8월 15일이었어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약 요구권 행사기간이 변경됩니다. 어떻게 변경되냐면 종료일로부터 6월 전부터 6월부터 2월 사이에 적어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는 행사를 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만 행사하면 된다고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유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뀐 법이 언제 적용이 됐냐면 시행일인 20년 7월 31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8월 15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7월 31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피고는 언제 계약신 요구를 했느냐 7월 9일과 7월 31일에 두 번 계약갱신 요구했습니다. 이게 과연 효력이 있느냐 이게 지금 개정법이 바뀌면서 부칙에 의해서 시행일이 적용되는데 이 시행일하고 피고의 종료일이 굉장히 가까웁니다. 보름 밖에 안 남았어요. 이 상태에서 하나는 종료일로부터 한 달 전에 한 거고 하나는 종료일로부터 15일 전에 한 겁니다. 이 두 개가 과연 어떻게 정결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즉 개정법 시행 전 9월 7일에 한 거에는 개정법 9월 7일 당시에는 종료로서 2개월 전에 하라고 했는데 그때 안 됐어요. 이미 지났어요. 한 달하고 보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행사기간 이후에 한 거고 7월 31일에 행사했는데 이때는 개정법이 적용이 돼 이때도 7월 8월 15일부터 한 달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안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7월 9일에 한 거를 신법에 적용을 해서 1개월 전에 한 걸로 인정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7월 31일에 계약경시 요구한 거는 그 당시 법에 의해서 행사기간이 전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계약경시 측은 권리가 없다. 두 번째 7월 9일에 계약경시 요구한 거 이거는 그 당시 법이 2개월까지 하라고 돼있는데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효력이 없다. 그리고 나서 7월 9일 거를 계정법에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아예 적용할 수 없다. 시행 이후에 있었던 일을 위해서 그냥 이건 끝나버린 일이고 요걸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7월 9일 계약경시 요구를 개정후법에 따른 계약경시 요구로 볼 수 없다. 결국은 결국 피고는 전혀 계약경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계약경시 안 되는 거죠. 결국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계약경시 요구권은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행사기간 내 행사를 해야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행사일을 기준으로 그 결리발생 요구를 충족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7월 9일에는 예전법에 따른 행사기간이 끝나버렸고 7월 30일에도 그 당시 법에 따른 행사기간도 떠나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개정법에 따른 혜택을 못 본 거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정법이 7월 31일자에 적용 그 존속적인 인재자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 계약은 8월 15일에 끝나버렸어요. 따라서 개정법의 효력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개정법 이후에 한 달 이상 남아있었다면 남아있었다면 7월 31일에 했더라도 9월 2일에 종료할 경우에는 이 개정법의 효력을 받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비슷하게 개정법에 의해서 권리발생 요구가 약간 달라질 경우에 이렇게 예전에 했던 것을 갖다 쓸 수 없다. 그래서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특이하고 재미있는 판례여서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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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